증권거래소의 초보자들에게는 특정 뉴스나 사건에 대한 시세의 반응이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다. 증권시장은 종종 술에 건화하게 취한 주정뱅이처럼 반응한다. 좋은 소식에 펑펑 울기도 하고 나쁜 소식에 웃기도 한다. 나는 이런 현상을 뺐다 꼼뿔리 기정사실화 혹은 선반영이라고 부른다. 증권시장의 논리는 일상의 논리와 동등하지 않다. 투자란 항상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특정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 선반영이 되어버리면 그 사건에 더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증권시장에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미리 반영된다. 어떤 기업이 1, 4분기에 수익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주가는 서서히 올라간다. 이때 수익이 올라갈 것으로 믿는 여론이 강할수록 주가는 그만큼 빠르게 올라간다. 모두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공시되기 전에 서둘러 그 주식을 사려고 한다. 그러다 실제로 수익이 공시되고 모두가 기대했던 것만큼 높다면 주가는 그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예상했던 사건이 적중했고 그 사건은 이제 뺐다 꼼뿔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모두가 공시 이전에 주식을 샀기 때문에 추가 매수자의 수는 줄어든다. 투자자 중 일부는 수익을 얻고 떠나는데 그것이 시세를 압박하게 된다. 물론 해당 기업이 2, 4분기에도 계속 수익을 낼 것이라고 하면 새로운 투자가 유입되고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1, 4분기의 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시세는 공시와 동시에 곧바로 하락할 것이다. 이 경우 지난 분기에 비해 수익이 높아도 심지어 기록을 세웠더라도 똑같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만이 중요하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증권거래인이 특정 기업의 수익 감소를 예측하면 주식은 미리 팔릴 것이고 주가는 공시 전까지 계속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공시하는 날에는 이미 다 팔린 상황이기에 주가는 개별 매수에 힘입어 서서히 오르게 될 것이다. 수익 감소가 예측했던 것보다 심하지 않다면 공시가 나가는 순간 흐름이 반전되어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된다.